지소미아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데 극히 중요한 정보자산을 획득하는 채널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정하고 있는 기술정보에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 그리고 인간정보 휴민트를 최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우리가 북핵 위협에 서울동같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찰 위성은 없고 레이더 위주의 정찰 자산을 운영하는 우리 군은 레이더 사각지대를 놓치는 바람에 사거리 파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거리를 수정하는 해프닝을 보냈습니다. 다섯 대의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정확한 사거리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이스칸데려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칸데려는 원래 미국이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특수하게 개발한 것으로 전형적인 포물성 궤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프라티노 방식이라고 현재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그런 패기나 싸들어오는 요격이 불가능한 그런 궤적을 그리는 미사일입니다. 우리의 정찰 자산만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협조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일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잠수함 정보와 감찰 능력 또한 일본이 상당히 최강인 수준입니다. 그런 일본과의 정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은 이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신형 잠수함은 지상 레이더만으로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 채널을 마치 어떻게 보면 흥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논의들 자체가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초래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보 공유 지소미아는 한 번 파괴하면 복구가 사실상 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지소미아를 성사시키는 때까지 지난 두 정부에 걸쳐서 얼마나 진한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한 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소미아 파괴를 검토한다고 아무리 논란에 불을 붙여도 한밀 삼각 정보 공조 구조상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 역시 이런 논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권의 발언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험하지 않게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